안녕 잘 잤어요? 여러분 저 할 얘기 있는데 사실 제가 완전 TMI인데 예쁜 또라이라고 할지 비타민으로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친구들은 또라이라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짧은 사이에 제 그런 걸 보여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 엄청 하다가 그냥 예쁜 또라이로 했는데 아직 제 캐릭터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전 화장하고 있습니다 화장하고 영상 찍고 운동하러 갈 거예요 오늘 오늘은 의도치 않게 헬스장 투어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들이랑 PT 받는 거랑 운동하는 거 그런 거 찍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브이로그를 제대로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셀카만 주고 당장 찍고 아!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뭐라고 떠돌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거 어제 저 혼맥한 흔적 보이시나요? 어제 혼자 맥주 먹고 잤습니다 어제 혼자 맥주 먹고 잤습니다 저 화장 마저 다 하고 올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바르는 립 제품은 쓰리씨 브릴리엄트 여자분들 아시죠? 제가 게르베리엄트 에서 민망하네요 이 고데기는 보다나 고데기인데요 완전 TMI죠 엄청 유명한 고데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컬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돌려서 꾹 잡아줍니다 앗다! 그럼 이렇게 뱅 뱅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따가 겹쳐보면 이뻐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2 3 숑 그러면 이렇게 컬이 완성이 됩니다 맘에 안듭니다 짠 이것은 저의 부엌 어제 설거지를 깨끗이 해놨죠 여러분 오늘 날씨가 궁금하신가요? 오늘 날씨가 짱 좋아요 빨래도 늘어나서 집이 되게 어수선하죠? 원래는 이렇게 어수선하지 않은 어수선해요 여러분 전 이제 노래 영상 촬영을 하고 헬스장을 갈 거예요 그대가자 안녕 여러분 갑자기 밤이 됐어요 왜냐면 오늘 영상 촬영 진짜 늦게 끝났거든 저 그래서 지금 바로 헬스장으로 달려갑니다 아 이거 그전에 이거 입고 질동 내 운동마 저 위에 있네 다녀겠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아 불 꺼 갈게요 안녕 허락을 받았습니다 데프님께 촬영 허락을 받았어요 자 도착했습니다 여긴 화장실이고요 여기 화장실이고요 호시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상목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응원 한번 해주세요 방식 김귤이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김귤이 화이팅 야 내가 잘라오면 안 되잖아 아니요 제가 저도 잘라왔어요 민준쌤입니다 김귤이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유귤이 화이팅 느끼는 거예요 진심으로 수영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간단하게 상봉쌤 인터뷰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봉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27입니다 사실인가요? 네 아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사시라고요? 평소에 있잖아요 네 시청자분들께 운동을 권유하신다면 운동은 제일 본인이 즐겁게 최이사만 할 수 있는 일단 다이어트 할 때 팁이 있다면 다이어트 할 때 팁이 있다면 일단은 식단을 꾸준히 해주시는게 중요하고요 붉은명서 하는 다이어트는 우리가 살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적당히 어느정도 일정량을 챙겨주는게 좋다 아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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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이쁜 또라이 말고도 다른 것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는 이쁜 또라이 김규리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 뽑으셔서 천만원 길만 걸으세요. 저는 꽃길만 걷겠습니다. 꽃길 대비길만 걷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사랑해요.